우리나라 동양이들 두상이 이쁘지 않아서 밀면은 굉장히 사실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우리 교정선생님이 머리 이렇게 1m 넣으시잖아요. 이렇게 덮어 놓으시잖아요. 달리기를 못하세요. 달리기 하면 대역 재현 되세요. 대역 재현 되니까. 그냥 밀면 되는데 좀 나이 입모가 보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기 또 3647님이 이마가 넓으시다 그러니까 앞머리 내리실 생각 없나요? 이렇게 아저씨 같다고. 오늘 잘랐어요.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좀 잘라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앞머리를. 어제는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전혀 저희가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연애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제 좀 저 여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지인들이 말린다고요?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하나의 고민이기는 한데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진영이 형이 항상 이제 옆에 저랑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윤성희도 그렇고 진영이 형도 걱정을 많이 해요. 여우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여우. 그러니까 형이 봤었을 때 윤성희가 봤었을 때 여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우가 이제 착한 여우가 있고 나쁜 여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는 항상 나쁜 여우만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다 보면 과거가 있잖아요. 그 여자의 과거. 네. 그 과거가 있다 보면 그 여자의 과거를 알았을 때 그거를 정말 자기가 정말 이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그 과거가 정말 파란만장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가. 여자가. 그거를 다 정말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과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고 헤어진지. 본인도 근데 그 과거가 그 여자만큼 파란만장해요? 제 과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가 파란만장할 수도 있죠. 그럼 뭐 쌤쌤하면 되지 않을까요? 송차. 아니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 개나쌤하는 건 뭐예요? 갑자기 뭐 금이지? 너무 파란만장해가지고. 아주 과거 얘기하니까 목이 나가네. 아니 근데 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글쎄 나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한번 의견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봉태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뭐. 나를 만날 때만큼 뭔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나 만나기 전에 어떠한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김구라 씨는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치 않아요? 아니 진짜로. 저희는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옛날에도 했었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거는. 아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호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첫 남자친구 내가 첫 여자친구여야만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만난 이유가 중요하고. 과거는 뭐. 뭐 전혀 상관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전 거 한 17범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됐었지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는 글쎄요. 아니 그러면 김윤성 씨 옆에서 보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저기 나쁜 여우 같은 스타일도 봤을 거 아닙니까. 천영호 씨. 그럼 김윤성 씨는 뭐라고 조언해 주세요. 근데. 미리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 기운이 안 좋았었어요 항상. 기운이. 그런. 나쁜 여우들은. 그래서 형. 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이미. 형은 또. 푹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직속해서. 표정이 진짜 기가 막히네 김윤성 씨 표정이. 살아있네요. 이거를 즉석해서 한번. 국민투표에. 저희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니 뭐. 그냥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 국민투표라기보다는. 뭐 그냥. 여쭤보죠 뭐. 샵 0600 해서. 이제. 과거가 있어도 뭐. 괜찮지. 나 만난 이유가 중요하지. 하면 1번. 네. 솔직히 아무리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어.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은 뭐. 상관없다. 괜찮다. 우리 박 씨는 어때요. 예. 어때요. 과거야 뭐. 예전 일이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과거와 관련 연결된 일들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된다면. 그건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야 돼요. 아니. 저는 마무리를 줬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